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산책입니다. 사계절 중 봄이 주는 색은 어떤 색일까요? 자연에는 다양한 색들이 있죠. 자연이 주는 빛의 에너지와 화려한 색채의 마술, 그 속에서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빛의 마술사는 피트 몬드리안입니다. 몬드리안은 1872년부터 1944년까지 활동한 네덜란드 추상미술의 시초이며, 많은 추상미술가들의 선구자입니다. 그의 그림들은 가로와 세로의 검은 선의 격자와 삼원생을 사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로는 힘찬 나무를 상징하고, 세로는 바다의 수평선을 모티브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몬드리안의 작품은 패션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패션 디자이너인 이브생로랑의 몬드리안 룩은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몬드리안의 첫 번째 작품은 붉은 나무입니다. 검은색과 붉은색을 띄고 있지만, 아직도 어둠이 깃들어 있죠? 두 번째 작품은 회색 나무입니다. 아직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색을 찾지 못한 혼돈이 섞여 있어 빛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꽃피는 사과나무입니다. 자신의 색을 찾아 한 단계 더 나아간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그림에서 추상적인 그림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보이셨나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가로세로 검은선으로 표현한 구성투입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 구성투가 미국 뉴욕 서더비 경매에서 약 685원에 낙살되었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익명의 아시안이라고 해요. 두 번째 색채의 마술사는 마르크 샤갈입니다. 샤갈은 1887년에서 1985년 러시아 제국 현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유대인으로 그의 작품이 유대고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샤갈의 첫 번째 작품은 하얀 십자가입니다. 이 작품 속에 샤갈의 종교성이 곁들여 있죠. 그가 종교적 색채를 띈 그림을 그리면서 신비주의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생폴드방스 종원입니다. 2022년 5월에 K옥션 경매에서 42억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작품의 왼편 아래 샤갈과 그의 첫사랑 벨라가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꽃다발이 분수처럼 뿜어져 두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컬렉션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눈 내리는 마을입니다. 김춘수 시인이 시를 써서 헌정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그림입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렸다고 보는 시각과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며 그렸다는 시각입니다. 중립적인 시각에 있는 저는 작품을 감상하는 분에 맡기겠습니다. 빛의 마술사인 몬드레안의 작품과 색채의 마술사인 샤갈의 작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빛과 색채를 표현하는 화가의 영감에 따라 화가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은 패션 디자이너나 시인을 통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면 빛과 색채가 주는 마술이 놀랍네요. 여러분도 자연이 주는 빛과 색채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야쌤의 명화산책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